밥 메뉴 추천 좀 밥 메뉴 추천 좀 밥 메뉴? 오늘은 덮밥 먹자 그렇게 탄수화물 덩어리를 쳐먹으니까 살찌는 거 아니야 장어 덮밥 이런 거 연어 덮밥 장어 덮밥? 어 그건 괜찮다 야 오오오오 장어탕이나 먹어놔 어쩐 일이냐 어쩐 일로 괜찮다 해주는 거야? 장어 나쁘지 않은데? 여태까지 별로인 것만 말했으니까 맞지 그게 맞다 일부러 업한 게 아니라 진짜 맛없는 것만 별로인 것만 추천했나 보지 난 진짜 먹고 싶었으면 좋은데 했지 진짜 1년 반만인데 진짜로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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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